오늘의 의상 컨셉은 빨대라고? 모르겠어요. 안녕 빨대! 안녕 안녕하세요 빨대 오늘의 의상 컨셉이 빨대라고? 내가 모든 친구들을 따라해 주자 어? 아디가 잘 나와? 서로 찍지마 지금 서로 찍지마! 오지마! 오지만따구! 내가 따라해줄게. 처음에 승현이 따라해줄게. 우리 지자치긴 안돼. 한 윙크 포인트에요. 어제 승현이 셔츠하면서 윙크 8번 했습니다. 유진이인가요? 유진이? 마우스 좀 더 있어야 돼요. 유진이 너무 가벼워서 따라하기 힘든데. 유진이 좋아. 그 다음에. 그게 뭐해 나는 나니까. 언니 그거 곰. 곰. 엄마. 아이씨 춥마. 아이씨. 아이씨. 아니 이거. 지금 한 번 실사한 적 있어. 너무 흥분해가지고. 초참해서. 황시. 이비 포인트에요. 애연이. 저 펜할게요. 펜. 너 비가 앞으로. 이걸 치지 말고. 으아애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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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앜. 등등등 떨어지니까. 아하아앜. 거짓. 부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. 예쓰. 깜습니다. 첫 spin. 오, 나다아아아앍. 끝. 이게 움직일래. 아앜.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. 근데 내 얼굴이 같아. 엠슈터 처음 벌게 어떻게 해야지? 엠스타 유진 승현양 승현양 오늘 엠카 무대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재밌어요 재밌어요 엠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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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탈 안녕하세요 우리는 CS입니다 오늘 오늘 페페 마지막으로 보는 매일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데뷔곡 마지막으로 데뷔곡 마지막으로 마리아님들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열심히 페페 잘 가라 베이비하고 예예 한번 해줘 잘 가라 베이비 안녕